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치 부모가 그 자네들을 위하여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 세 가지로 구분하면 영혼구원과 두 번째로는 성령충만함과 세 번째로는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영혼을 구원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끄는 그 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충만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또 마지막까지 힘써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이오 또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영혼구원,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갈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하여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를 위하여 오셨다고 했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숙물로 내어주려 오셨다고 몇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줬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게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양하여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인 말씀하기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시고 2절부터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4절 이하에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벙어리가 말하고 귀먹어리가 들으며 소경이 보며 앉은 병이가 걷는다 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주고 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전도법부터 가르치시고 능력자가 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 응급환자라든가 중환자들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병이 있다면 그 어떠한 독에 의하여 중독된 병이라고 한다면 시간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속히 해독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건질 수 없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목숨입니다 응급한 사람들에게는 시간 싸움이고 그 얘기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속히 그 응급 상황을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린 긴박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호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로 듣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그 자기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통이 있고 그 묻자국과 그 창을 받으시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도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고통 가운데의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의 영호를 구원해 초청하리만큼 정말 긴박한 상황 자기에게도 여유가 없고 자기도 죽어가시는 그러한 그 속에서도 그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청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 위주로만 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는 나 혼자 몸때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어서 나 혼자 몸만도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는 내 영호를 위하여 하지만 전도는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케 하는 또 하나의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얄미운 사람이 있을지인데 그 얄미운 사람 중에서 5위가 성형해도 티가 안 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4위는 공부는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서 1등하라는 사람 3위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있는데 2위는 바로 세상 험하게 살고 제멋대로 다 굴러먹다가 시집은 잘 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얄미운 사람이 예수님의 한편에 있는 강도라고 해요 제멋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기도 하지만 얄밉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얄밉든 행운이든 간에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예수께서도 주저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미국의 필립 브룩스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내가 죽을 때에 그 앞에서 전혀 앞에 누가 오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면회를 사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면회 사저를 했는데 오직 한 사람 자기의 담당 변호사만 법률관만 면회를 허용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가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너무 궁금했어요 나를 이렇게 면회를 받아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면회 사절인데 저만 허용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브룩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인사하지 않아도 천국에서 만날 것이지만 자네는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고자 한 것이네 마지막까지도 그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허용되지만은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는 당신을 영원히 볼 수 없을 것 같아 당신을 초청하였고 면회를 신청한 것에 허락을 한 것이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까지도 전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 한 몸만 추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1961년도에 일가족을 다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군대에서 상관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앙심을 품고 출소한 후에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상관의 집에 있는 어머니부터 아내, 그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상관은 이사 같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봉변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죠 사형 원두를 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 끝없이 전도했던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거부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끝없이 거의 포기하지 않냐고 전도하는 목사님을 향하여 이야기했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형 집행당하기 전에 고백한 말이 뭐냐면 내 동네, 내가 사는 동네에도 교회는 있었고 내가 군대를 갔을 때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더랍니다 그 전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하여 긴박성을 갖지 아니한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이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 긴박한 상황에도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관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주의하므로 추관합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은 그 속에 엔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변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해도 전혀 나는 꿈쩍도 하지 않냐고 잔양을 해도 속에서 나오고 속에서부터 그냥 앞에서 말하듯 그냥 해버리고 십 년 가운데서 들려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건 그 속에 엔진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깊은 샘에 터진 복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기에 하나님 말씀이기에 지켜야 하고 주일이니까 지켜야 하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내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잔양을 하고 다른 사람 설교하고 하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만히 묵상만 하고 돌아가면 내 할 일이 끝났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까지는 결단코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엔진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서였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엔진이 들어갔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할 각오를 합니다 우리가 엔진이 들어간 다음에는 그 큰 자동차 같은 그런 새 덩어리도 엔진이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율법적 영적 생활은 엔진이 없어서 그렇고 엔진이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엔진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카센터로 가야 되는 것처럼 영혼이 고장난 것은 교회 와이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여기 와이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그 엔진이 살아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주의하므로 조간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제자들이 다 도망했던 도망자들이었는데 성령을 받은 마가 다락방에서는 한순간부터 폭발력 있는 다이너마이트같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를 잘 분별할 줄을 알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그에 대하여 적절한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고 없어져 가는 낭비된 삶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라는 말은 세월을 죽이지 말아라 세월을 살려라 세월에 대하여 시간을 재배치하고 효율성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움직여라 하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경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줄 압니까? 우리가 디모델 후서 3장 이하에 말씀하기를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데 과연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까?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목표가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있는 모든 타락의 양상이 전부가 다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끝이 오리라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 나오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올 때 이제 안전하다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인자가 오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과연 이 시대가 그러한 때도 신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후회하며 어느 때까지 사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건축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라 마치 노아가 일평생 방주를 만들고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듯 자기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건축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축이라는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건축의 예술성 예술성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삶은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옳고 그르냐 이거는 맞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과연 우리 속에 있을까? 예루 예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활용성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더라도 우리가 구조가 잘 되어 있어야 예배 인원과 부속실과 이런 모든 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그 시간시간마다 잘 이루어가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시간 배치를 잘하고 우리의 모든 직분과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활용성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경제성입니다 값비싼 명품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합당한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인가 마지막 네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과연 그것이 안전한가? 지진이 있어도 깨지지 않고 지진이 있어도 웬만한 지진은 버텨내줄 수 있는 건물이냐 하는 거예요 온날 신앙도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그러한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그냥 한순간에 변덕 끓듯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워놓은 모든 공든탐, 믿음의 삶을 어느 한 것 때문에 한순간에 지진이나 한 번 움직이면 다 와장창 무너져버린다 어느 나라에서는 지진이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은데도 그 작은 지진에 의하여 아주 완전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이유에 대하여 분석해보니까 거기에 천근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면만 갖다가 벽돌 올렸으니까 한순간에 지진이 일어날 때 흙더미에 쌓이듯 완전히 다 그 속에 깨져버린 것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건축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콘크리트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철근이 들어있어요 철근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그 새에 사람들이 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만 그러나 철근을 빼먹고 철근이 없는 벽돌만 쌓아가지고는 완전히 무너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작은 어떤 어려움과 작은 시험이 오더라도 왕처 모든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조금만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 있네 없네 뭐하네 어쩌네 저쩌네 그 속에 가졌던 영적 체험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의 성품이 변덕 끓듯 끓지 아니하고 믿음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보면 그 가운데 등대가 아주 유명한 파로스라고 하는 등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파로스라고 하는 등대가 그게 3000년 전에 지어진 것인데 그 높이가 200미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그 등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국보로 말하는 첨성대나 등등 이런 거 그런 거는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러한 등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천년을 그래도 그 가운데에 그거로 인하여 굉장히 유지해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거울이 달려서 5마일 밖에 있는 그러한 것 마치 레이다 같이 거기에 있는 적들의 적선과 이런 함선들을 다 파악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했다는 겁니다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쳐들어와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소문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오는데 계속 그 등대 밑에 금은 보화가 묻혀있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등대 밑에는 항상 금은 보화가 있다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하여 그럴듯한 말을 계속해서 흘리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칼리포 황제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거를 완전히 처벌이라 해서 그 등대를 쓰러트리고 보았더니 금은 보화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거를 다시 세울 기술이 없어요 그거를 다시 세울만한 그러한 기술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침략해 들어와 다 점령을 다하고 맙니다 그건 적이 파스파이에 의하여 그 소문을 뻗들여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적에 대한 그 술수였고 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떻습니까 정말 내 영혼의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초를 삼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인이 소리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훌륭하던지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맞다 라고 인정을 하심이 아니라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시기를 주로보로 충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말씀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그 영혼을 비추어지고 팔에 등이 되어진다면 결단코 무너짐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검두락지가 되는 겁니다 기름만 가지고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같이 그 안에 함께 불이 붙어져 있어야 하고 한 것처럼 말이요 심지가 있고 기름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만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영적 체험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도 우연이 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영적 체험의 큰 체험조차도 우연으로 티부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입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가 잘 인도한 지도자였어요 여우수화가 그 가운데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할 텐데 그때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간과하며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우수화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해놔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 줄이라 하나님의 은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하여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하여 그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책들 다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에도 옥스포드대학에도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도 엄청 수백만 권의 책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사람의 지식이오 사람의 경험들이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책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이하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신이 말한 책이 있더냐 이와 같이 천지를 만든 신이 말한 말이 어디 있더냐 너희같이 너희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율법이오 성경입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10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줄 알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 보곤 5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호를 채운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고 또한 바람에 날리는 저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세 사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겠는가 아니면 사우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두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3절 4절 이하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결하기를 내가 간과 노란 2절에 말씀했지만 3절 이하는 내 모든 형제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하여 산다는 것처럼 내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이 기쁜 일은 없다고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에베스소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라고 이르게 되어 있죠 요동치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리아입니다 말씀 위에 서시기를 주름으로 추가로 합니다 누구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괴할 필요 없습니다 다 연달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다녀요 자기 운세를 묻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토정 비결을 보고 뭐합니다 어떤 분이 토정 비결을 봤더니 북망산 위에 떼집을 짓고 이랬어요 북망산 위에 떼집이라는 말은 산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운이라는 거예요 떼집을 짓고 라고 하는 그 구절을 보고 얼마나 낙심을 하고 1년 내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어렸을 적이었으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1년 내내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아버지가 숨을 쉬나 안 쉬나 봤어요 숨을 쉬시면 주쇅 하고 기도하고 1년 내내 저희 아버지는 그 귀의 생각에 사로잡히셨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그 후에 다음 해에 토정 비결을 또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귀인 3일을 만나니 물고기가 물을 얻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인 3일을 만나서 물고기가 물을 얻었으니까 조굴 운세라는 게요 그래서 동업을 해가지고서 쫄딱 망했습니다 우린 누구 따라가겠는가? 말씀을 따라가겠는가? 아니면 세상의 운을 따라가겠는가?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린 그게 아닙니다 하나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왕이라고 했죠 사울왕은요 사울왕은 자기에게서 우림으로나 둠님으로나 개시로나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아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 하시기로 내가 점하는 귀신을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말씀이 없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먼저 말씀 가운데 응답 받아야 돼요 오늘 설교 가운데 응답 받아야 돼요 말씀 듣다가 자유해야 됩니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 믿음이 생기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세 번 세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산에다 같이 통석으로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의 기초를 이루게 하소서 내 신앙을 건축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2013년도도 저물어가듯 우리 인생도 저물어할 때가 있고 이 세상도 저물어가는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과 성령 충만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우리 안에 있도록 성령님 도와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같이 통석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